이번엔 MC 우리 은혁씨와 강인씨와 백진희씨. 네 안녕하세요. 저희 포털에도 계속 내일 뵙겠습니다. 주변 포털이 2014년 MC입니다. 강인씨, 백진희씨. 우리는 MC예요. 파이팅! 드림 콘서트 20주년이니만큼 저희가 정말 멋진 각오로 오늘 MC 진행에 임하려고 왔고요. 오늘 백진희씨 그리고 저희 멤버 강인이 형과 오늘 좋은 진행으로 즐거운 공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MC 처음인데요. 오빠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재밌게 할게요. 네 저는 가수가 아닌 MC 진행을 하러 와서 네. 오늘 저도 설레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희씨 누굴 조금 더 믿고 있나요? 강인 강인 강인. 두 분 다 딱히. 사실 이런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MC가 너무 많이 나선다기보다는 또 가수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배님들도 같이 출연해 주셨지만 경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수들의 축제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멋진 무대 오늘 함께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실망스럽지 않은 무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드림 콘서트의 얼굴입니다. 우리 MC 세 분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내 여기는